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선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삶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떠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 절망의 삶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영적 진리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참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그 절망의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곧 있을 그 설날과 제사만큼은 지내야 한다면서 끝끝내 우상승배를 고집하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되심을 그 증거가 되는 오늘과 또 설 연휴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영육간에 장막터가 넓혀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망에서 절망으로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나인이라 불리던 성이었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이곳 나인성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각종 이적을 부시고 또 질병가진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렬은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다른 행렬이 나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거의 독자 즉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였습니다 지금 이 두 행렬이 마주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과 소망의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지는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눈물이 마를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키우는 바로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언제는 아들이었음에도 또 아들였다가도 또 언제는 남편이었다가도 또 언제는 친구처럼 의지하며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이 과부는 자신의 이 아들에게 모든 희망과 소망 다 걸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청년아 하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이제 성인으로 불릴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아들 또한 세상을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좀 소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눈앞에서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성의 이름이 뭐냐 나인이란 이름의 이 뜻은 기쁜 또는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 안에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혹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생을 이래도 가져보지 못할 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탄의 소나기에 메어 있는 자들의 미래는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끝은 모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어느 순간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장래의 행렬을 멈춰 세우고 이미 죽어버린 시체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냐 우리는 이걸 알면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의 종에게 가지도 않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이미 그 종은 다 나아버렸고 또 손마른 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신 것밖에 없었는데 회복이 되었고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귀신도 더 잘 알고 있고 불신자들도 심지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체험할 때 내 문제, 상처, 어려움은 모두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모든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나인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에 서 있는 과보를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걸어가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의 차원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겨줄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의미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속에 혹은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정확히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라 여겨지던 관에 손을 대심으로 그 부정이 지금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지금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 부정이 뭐냐 바로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 사망과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뒤집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생긴 그 모든 문제들 그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 과부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 겨우겨우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거룩한 분의 옷에 부정한 여인의 손이 닿았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정해지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이 여인은 거룩함을 입고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겸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겸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죽음의 장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되면서 그곳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쳐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사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유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이유와 평강과 희락 한마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이유와 평강과 희락과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면서 영육간에 모든 삶의 장막털을 넓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 그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요한을 갖게 된 후에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1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리아는 성령 충만을 힘입고 1장 6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보금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거나 해서 여자의 후손을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자기 백성을 먼저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믿고 간구함에 그리스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찾아가시고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자기 백성은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주인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의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또 절망 가운데 죽음의 행렬에 서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 행렬로 또 전도자의 행렬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모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